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열리는 가요의 대향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대전 충청남북편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대전 충청남북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충남 홍성군 광천톡을 세우지어 광천김 대축제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대전 충청남북편은 황남춘 향기의 사회로 견철 최연아 최시락 유진아 류기진 이동준 김채희 신나 리틀싸이와 헤이미스의 축하 무대와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의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충남 홍성군 광천톡을 세우지어 광천김 대축제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위제 대전 충청남북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전철 강철 송란 미녀와 야수 신나남 이원호 김한수 전민아 신달래 최소연 류정연 홍담비 황미연 세종아 조은아 김나윤 홍창가 조은정 행숙이가 출연해 청겨운 우리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홍성군, 홍성군의회, 광천토굴 세우지어 광천김 대축제 추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홍성치와 함께합니다